모두 성공하셔야지 홍진경 씨에게 대출가 지급이 되고 MVP에게 또 하나 지급이 되겠습니다. 근데 나 궁금한데 대출 줄 생각은 있어요? 아, 문제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어요, 김숙 씨. 오케이, 오케이. 전 상해도 되니까 진짜 좀 쉽게. 오케이, 오케이. 너 일로 올래? 진짜. 내 자리 노리는 것 같다. 자, 김숙 씨. TV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문제를 나갑니다. 자, 준비. 봤어, 봤어. 3초입니다. 시작! 시작! 팔! 오와. 시. 시작. 써, 써, 써. 빨리. 304. 오, 좀 화네. 예? 이런. 자, 15초. 이거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뭐야 지금? 엑스로 구하는 거야, 엑스로 구하는 거야. 뭐야? 이, 엑스는 이. 아니, 아니, 아니. 뭐 이렇게 놀래. 풀었잖아. 아, 이거 이거 진천지에서. 풀었어. 2차 방정식은 엄청 했어요, 그저. 정답, 조세우 씨. 30초입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엑스가 같은 거야, 그러면? 야, 오랜만에 본다. 야, 오랜만에 본다. 야, 오랜만에 본다. 이거 2차 방정식이야. 뭐하지? 3. 엑스는 3. 자, 3의 제곱은 9. 2, 3은 6. 마이너스 3은 0. 3. 엑스는 3.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엑스는 2개입니다. 2차 방정식이야. 10초 남았어요. 2차 방정식이라고? 1과 마이너스 2. 아니요, 아니요, 다시 생각해봐요. 다시 생각해봐요. 다시 생각해봐요. 아까 3이라고 그랬잖아. 아, 마이너스 3이구나. 아니, 3이랑 마이너스 1. 정답은 마이너스 1과 3. 3 맞췄잖아. 3 맞췄잖아. 3 맞췄잖아. 그럼 대충 반만 줘요, 대충. 실패하셨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지? 인수분해, 인수분해하면은 X, X, 뭐, 마이너스 3, 1 되잖아요. 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이게. 그렇지.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해서 이게 0이 되니까 3이랑 마이너스 1. 아, 맞아. 야, 근데 대박이다, 우재. 나야란 걸 분해를 해버렸어. 인수분해,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야. 아, 근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저평가했던. 무슨 소리였지? 아, 냅둬야, 그냥. 아, 왜 그래. 겨우 풀었어. 아, 왜 그래, 냅둬. 나 겨우 풀었어. 잘 지고 재밌는데. 네. 네. 아, 네.